네, 현숙 씨의 노래 물방울렉타이를 틀어봤습니다. 우리는 참고로 보이는 라디오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렉타이는 안 뱉습니다. 체육복을 입으셨네요. 주인님이죠. 운동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고기 건물이 많아서. 미혜명인데? 그냥 하나 또 또 입었어요. 자, 보이는 라디오. 정말 재밌는데. 10분 쳐가지고 인터넷 도착하고요. 보이는 라디오 모양. 어떻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할 방법이 없냐. 들어보면. 네, 세월은 빠릅니다. 지금 해놓은 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지가 다들 잘들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심사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 철인사에서 국민을 헤아리는 이 마음. 대로 행동식. 야, 우연이 치네. 우연이 치니까. 오늘 나오는데 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떠나 주셨습니까? 공이. 368에. 한. 500번이. 눌러, 눌러. 우연이 치는다. 우연이 치는다. 여기 Slide. 이거. 커다란. 강아지 못을 하는 거야. 냉동료통한 막걸리는. 딱.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